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했던 말이 맞죠? 요즘에 취득 수수료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이런 것 때문에 과당 경쟁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좀 수치가 어떤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사들이 주식 위탁 배매에서 서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과당 경쟁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무료 수수료 이벤트 적용 기간이 짧으면 수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였다면 최근엔 5년까지 그 적용 기간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무료 혜택을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점차를 내고 있는데요. 그 통상적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0.015%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온라인상에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매하면 한 150원 정도 수수료가 붙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익성보다 점유율 제고를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계속 낮추면서 낮아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일시적 무료 서비스가 최장 5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주식 매매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일단 고객을 확보하면 연금 저축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상품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겠다는 것이 그 증권사들의 속내입니다. 이른바 이런 무료 수수료는 이제 미끼성 혜택인 셈인 것이죠. 뭐 계속해서 미끼성으로 어쨌거나 한번 들어오세요, 먼저 들어오고 보세요라는 식인 건데요. 사실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그 안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얻어가는 증권사 이익도 뭐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대출 이자 수익이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 1인 그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30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대우증권이 같은 기간 267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고요. 한국투자증권 237억 원, 그 NH투자증권과 이제 미리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0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자 수익을 냈습니다. 이른바 자기자본 기준으로 그 대형증권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이제 키움증권이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움증권의 1위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 상반기 순이익으로 보면 대우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 순이익이 2천억 원이 넘는 그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키움증권도 주요 증권사이긴 하지만 순이익이 1,256억 원으로 이제 이들 증권사보다는 뒤처지는데 이렇다 보니 순이익 대비 이자 수익 비중도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 수익이 순이익에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자 수익이 순이익의 한 4분의 1 정도나 그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이자 수익이 순이익의 4분의 1이면. 비용도 빼고 계산할 게 있지만 일단 단순 계산해보면 이자 수익이. 대단하네요. 사실 신용거래 융자 수익이라는 게 사실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너무 커져도 사실 어떤 질적인 면에서 증권시장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증권사에서는 현재 좀 뒤에서 웃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이충우 기자가 리포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리대출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 7월 이제 금리가 보면은 3.25%였는데 최근 올해 초 3월에 1.5%까지 1.75%나 퍼센트 포인트나 내린 상황이죠. 하지만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그러니까 즉 대출금리는 요지 부동인 상황입니다. 김기준 세정치민주연합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면 우선 평균 대출은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나 그 키움증권이었습니다. 10.1%나 되고요. 그 대신증권이 8.2% 미래세 증권이 8% 한국투자증권도 8% 그리고 한국 하나금융투자가 7.8%로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출금리를 올린 그런 역주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증권사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그 위탁매매 기준 상위 10대 회사 중 자신있게 대출금리를 낮췄다고 할 수 있는 곳은 대신증권 한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 낮췄어도 올해 평균치는 증권사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그 1월로 보면 이제 9%대에서 7월 기준 6.71%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 대부분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그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대출로 챙기는 몫이 더 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누려야 할 금리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행권하고 비교해 보면 은행권 신용대출금리는 재작년 6.21%에서 지난해 5.24%까지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역주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누려야 할 이익을 증권사에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사실 감독당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쉽게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금융위원회가 이제 신용공료 금리 산정기준, 그러니까 즉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이제 좀 재정비하기로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1년 전 일인데요. 다만 정부가 나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자를 조장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그 금리 등 가격 요수에 정부가 또 너무 깊게 개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을 업계에 넘긴 상황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업계에 이제 권고한 상황인데 역시나 고향에게 생선이 막힌 격이어서 그 추진 결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은행연합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나눠서 이제 별도 공시해가지고 누가 조달 비용 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은행권처럼 금투업계도 조달 비용 대비 적정 수준의 신용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우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라도 재정비하라는 차원이었었는데 역시나 그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달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뭐 두고 봐야겠죠. 뭐 근데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점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정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걸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굳이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투업계에서도 이게 이제 원래는 신용공여 이제 금리 이자율을 이제 좀 낮춰야 되는데 이게 하도 개혁, 금융개혁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계 그런 개혁 요구는 거세고 금리를 자체를 낮추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이라도 좀 재정비하라. 그 집 좀 낮추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럼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금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이라도 정비하라는 말이었었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편에서 생각을 해주고 제도를 개선하기는 역시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냥 약간은 겉핥기 식으로 좀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은 우리 매매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에 더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리스크에 비해서 또 막상 증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또 굉장히 간단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한 증권사에 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좀... 아, 직접이요? 네, 전화를 걸어서 직접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 10분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름을 반대메이라고 하죠. 이제 담보 주식까지 하락해서 그 주식이 일괄 처분되는 등 이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그 10분 동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서 위험 고지를 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약간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금융투자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보면 그 고객이 신용거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약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HTS 있지 않습니까?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약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약관 내용을 클릭만 하면 이제 금방금방 넘기는데... 저도 잘 안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간단히 약관 버튼만 누르면, 약관 동의 버튼만 누르면 이제 간단하게 신용거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보면 대출 이자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의 비투자를 막을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증시화랑에 비신내 주식을 매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5일 7월에 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 8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8월에 대해서 증시가 좀 휘청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폭락장에서 이제 주식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 처분이 되면서 그 손실을 많이 할 기회조차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투자자와 증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 대출 시스템이 재정비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 매매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건데 사실 상환가 제도가 15%에서 이제 30%로 올려지면서 사실 이런 반대 매매에 따른 주식 처분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진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리스크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권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금융당국 아이디어에서 좀 속히 나오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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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